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는 부분, 패키지 안에 매뉴얼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좀 많으니까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중심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하고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매뉴얼은 여러가지 사용자가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모여있는 문서가 된 것이죠. 사용자 중심의 기능 및 방법을 나타낸 설명서, 안내서 이런 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가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이해를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접하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도 마찬가지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부터 완료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매뉴얼 작성 항목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은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이라도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절차인데 보조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목을 위주로 기능을 식별하고 UI를 분류하고 설치 백업 파일을 확인하고 언인스톨 절차도 확인을 하고 이상 케이스도 확인을 하는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핵심은 사용자 중심이며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건도 마찬가지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의 기능부터 고객 지원에 대한 안내까지를 포함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강조는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정도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사용자 매뉴얼 작성 절차 쭈루룩 나와 있는데 요정도 절차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침을 정리하고 구성요소, 요소별 내용, 사용 매뉴얼을 검토하는 거죠. 다 기록을 했으면. 요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작성 항목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내용이랑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암기할 여유가 되시면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용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포본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패키징 된 제품을 배포를 해야 될 때 어떤 형태로 배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포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의 버전 또는 요구사항, 설치 방법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항상 안정성, 저작권 보안에 유의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배포본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배포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로 통합을 해서 기능을 패치하고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미디어가 USB라든지 CD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 등을 포함해서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이 구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거의 안 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용 미디어 제작 절차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굳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배포용 미디어를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유통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시리얼 넘버나 관리 체계를 설정하고요. 설치 파일이나 매뉴얼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명세서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잘 패키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담았는지 또는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최종 확인한 다음에 다 담아서 배포를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